지금까지 신선한 경제였습니다. 비밀의 전쟁을 시켰다. 비밀의 전쟁을 시켰다. 굿밤 과금이라서 한평천지. 그놈이 막 먹었으니까 배가 또 오르거니, 한평천지를 배우고. 예, 합시다. 한평천지. 확실히 목 부드럽다. 힘이 딱 저기야꼬 미끄미끄러면서 한평천지 시작 한평천지 늙은 몸이 광주 고향을 보랴 제주어선 빌려 타고 해남부로 건너갈지 흥양을 두둔 해론 고성 비쳐있고 고사하느 아침 안개 영암을 둘러있네 베이노신 우리 성군 대약을 방극번이 삼재육경 수군전심이오 방백수령 지나간군이라 고창성 높이 안정 가주고 풍경 바라봐 보니 만장군분 높이 솟아 청중한 익산이오 백리하면 그르르그르므 무런 감경이뎅 어디까지 배웠어요? 용안첨이며까지 네 용담에 맑은 물은 예아니 용안첨이며 여기까지? 네. 거기서 다 소고, 나무나 뭐 유이식이여 거기도 해요. 맞아요 맞아요. 아유 제가 믿으면 안 돼요. 옥가루다까지. 옥가루다까지 있어요. 옥가루다까지? 옥가루다까지 같이 같이 옥가루다까지. 아아. 용담에 맑은 물부터 거기까지 배웠었죠, 저번주에? 맞네. 그래서 그렇게 용담이라고 생각하신 거 맞어? 저 믿으시면 안 돼요. 맞아 용담에서부터 옥가루까지 했어요. 예 저번주에 맞아.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는 거예요? 아유 창피해. 아이고 뭐 뭣이 창피해. 용담에 맑은 물부터 배워서 그랬지. 그러면 거기를 한 번 더 짚고서 넘어가야 쓰겄어. 에이. 그게 머리에 정착이 안 되었어. 용담에 맑은 물은 이안이 용안처며 시작. 용담에 맑은 물은 이안이 용안처며 등주어 물은 등주어 시작. 등주어 물은 꽃은 꽃꽃마다 금산이라 꽃꽃마다 금산이라 나무는 봄이 들어 각색 화초무장 훈이 시작 나무는 봄이 들어 각색 화초무장 훈이 나무나무 이힘시리오 시작 나무나무 이힘시리오 가지가지 옥과로당 붕속은 화순이오 시작 붕속은 화순이오 붕속은 화순이오 인심은 하멸이긴디 인심은 하멸이긴디 기초난 기초난이 네번째빵 기초난 무주오고 시작 기초난 무주오고 서기는 영광이라 시작 서기는 영광이라 그러지 이라 그러면서 끝을 빼줘야 돼 서기는 영광이라 약간만 빼줘야 돼 시작 서기는 영광이라 창평한 좋은세상 창평한 좋은세상 무안올 무안올 무안이 세번째 박 무안올 일 사문이 일사문이 일이 일곱번째 박 일 일 사문이 산웅 공상은 나가니라 산웅 공상은 나가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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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 떨어뜨려야 돼 이라 이라 나가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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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Casey 나가니라 나인가 나간이 나간니라 나간니라 기촌한 무주고 시작 기촌한 무주고 서기는 영광이라 시작 서기는 영광이라 창평한 좋은 세상 창평한 좋은 세상 구안을 세상에 합이 들어가야 돼요 세상 구안을 일삼은 일 구안을 일삼은 일 산홍공상은 나가니라 산홍공상은 나가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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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붕속은 화순이요 인심은 하멸이긴디 시작 붕속은 화순이요 인심은 하멸이긴디 기촌한 무주고 네 번째 기촌한 무주고 서기는 영광이라 시작 서기는 영광이라 창평한 창평한 좋은 세상 창평한 좋은 세상 부안을 일삼은 일 부안을 일삼은 일 산웅공상은 나가니라 산웅공상은 나가니라 여기서 조금 뒤에 밀려서 한번 해보기 앞에 거는 좀 잘하니까요 석이는 영광이라 시작 석이는 영광이라 창평한 좋은 세상 창평한 좋은 세상 무한월일 사무님 무한월일 사무님 산웅공상은 나가니라 산웅공상은 나가니라 산웅공상은 나가니라 나가니라 나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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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렇게 떨어져야 됩니다 나간이라 나간이라 여기가 어려워 쉽지 않아요 뒤에서 이렇게 어려운 복병이 있어 붕속은 화순이요 붕속은 화순이요 시작 붕속은 화순이요 인심은 하멸이긴디 기초난무주어 기초난무주어 창평한 좋은 세상 창평 창평한 좋은 세상 무한월일 사무님 무아놀 시작 무아놀 일상은이 한 번 더 무아놀 그거예요 무아놀 일상은이 산웅 공상은 나간니라 산웅 공상은 나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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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일하 나간니라 나간니라 그렇죠 똑 떨어졌어요 그렇게 똑 떨어지게 하셔야 돼요 풍속은 화순이요 인심은 하멸이긴디 장 풍속은 화순이요 그러죠 인심은 하멸이긴디 기초난무주오고 네번째 빡 기초난무주오고 서기는 영광이라 장병 장병한 좋은 세상 저기는 영광이라 장병한 좋은 세상 무한월 일상 무한월일 사안웅 홍상은 나간니라 산웅 홍상은 나간니라 잘하셨어 붙여서 한번 해볼까 풍속은 화순이요 시작 풍속은 화순이요 인심은 하멸이 기촌한 무조하고 그러죠 서기는 영광이라 정평한 좋은세상 무한올일 사무니 사농공상은 나가니라 완전 잘했어요 그러면 저번에 백리담양부터 한번 이서서 해볼까 저번에 배웠놈 백리담양 시장 백리담양 타면 그는 그는 물은 구 komm 반영인딩 용담에 밝은 불은 온 요만 산초며 흥주어 붉은 꽃은 꽃꽃마다 금산이라 나무는 봄이처럼 각색 화초 무장헌이 나부나무 이힘실이요 가지가지 꽃꽃마다 풍속은 왔으니요 인심은 하멸이긴디 기천한 무주하고 석이는 영광이라 창평한 좋은 세상 무한월일 사문이 산옹공상은 나간이라 완전 잘했어용 완전 잘하셨어 어서 이놈은 고난가를 뛰어본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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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많이 했어요 이제 뒤에만 하면 다 뛰자니 뛰어본지야지 하고 이제 단가를 한가를 탁 하고 소리를 뽑아야지 안 그리워? 그 다음에 이제 뭐 배울까? 그 다음 날 그럼 어떻게 되세요? 뭐 배울까? 이렇게